미친을 사랑했던 기억임 추워주니 네, 오케이 갈게 박병호로 이어집니다 박병호로 이어집니다 지금 목적인데 머리에 공을 맞으면서 교체가 됐고 그리고 김민우 선수도 미안하다는 사인을 3조쪽 덕아웃으로 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장 박경수 선수가 괜찮다라는 사인을 보내줬고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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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Oh, there he goes. Oh, there's a lot of work, buddy. Oh, there's a lot of work. Oh, there's a lot of work. Oh, there's a lot of work. And then, oh, there's a lot of work.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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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궁금하다 이순인씨 봤죠? 봤죠? 어 진짜? 와 진짜 야 좀비 일로 와 좀비 일로 와 좀비 일로 와나?